오늘도 제발 불러줘 제발 왜 왔어요? 그럴리가요 죽어도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는 다음 세계에서도 난 너일거라고 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너에게로 달려간다고 아주 잠시라도 좋으니 단 한번만 제발 네 저도 오랜만에 노래 보고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화봤는데 나는 왜 또 네가 고생한가 나 이따가 또 볼건데 나는 왜 또 네가 보고 꿈에서도 봤는데 계속 너를 볼건데 또 너로 또 너로 와봐 있어주면 정말 좋겠네 봐도 봐도 나는 네가 보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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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흘러도 내 손만 내 바람을 봐라 진짜 오해 진짜 오해 나이 오빠들 아버지 부려주세요 빈졸이 아버지 아시는 분 네 뭐야 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이게 아버지가 아 아시는 분 회상的人 뭐에요 뭐 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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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땐 나 몰랐죠 어렸어 어렸어 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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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디도 바뀐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好像連旋律도 不一樣了 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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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한시번바 중국어로 얘기합살 해주세요 찡송배보 증용唇원장 증용중원쇼 도셴 미 아이마? 고샌... 의이 고샌 위 아이 고샌 위 아이 도셜 씨션 마? 야야야야야 고샌 위 아이 응광 오빠 응광哥哥 어제 계속 왼쪽에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너무 속상했어요 오늘은 오른쪽으로 많이 와주세요 오늘 아침 쇼핑몰팍에 롸 wifi 어디선 니가에 롸 dra이 저 쇼핑몰 verbs 지금 시작, 시작 이거 좀 봐 나 왜 이렇게 나도 나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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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어? 이리와 주소어 오늘 님의 드라이브가 많을지도 모른다 이따 할께요 soccer 하하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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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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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